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쪽으로부터 돈 봉투를 주고받은 명단들 지금 한 2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법정에서는 21명의 명단이 터졌습니다 강래구와 윤관석, 윤관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오늘 공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정의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물었고 이 이름들을 아느냐, 들어봤느냐 이렇게 말했고 검찰이 21명의 명단을 발표한 겁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들로 저분들이 참석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료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성남, 김성원, 이영호, 김회재, 민병득,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승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원하 등 21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명단들이 그동안 돈 봉투를 받았다 하는 20명 20명에다가 한 명 더 보태서 21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몇 명 죽이려 했는데 더 달라고 해서 누구를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오빠 안 돼 호남 사람들은 줘야 돼 호남 출신은 줘야 돼 이렇게 말했던 거 이정근과의 윤관석 대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드디어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다 깐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기하창입니다 그동안 금수완박을 앞장섰던 인물들도 대부분이 돈 봉투를 받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돈 봉투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돈 봉투를 받아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 전혀 부정과 비리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다 하는 겁니다 돈봉투당 그리고 부패당 대장동 백현동 부정부위와 부패가 총체지로 엮여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김남국은 코인까지 그러니까 안정근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의 보조관 출신인 박 씨는 제 기억이 없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회의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한 번이라도 받거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의원이 맞느냐 이렇게 검찰이 물으니까 지지 여부를 끝까지 알 수 없는 거지만 회의 참석 여부는 박정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한두 번 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돈봉투 받은 사람으로 이승만 임종성 허종식 김용호 박영순 이용빈 윤재갑 등 7명의 실명이 언급됐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나머지 14명까지 포함해서 전체 21명의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내 이름이 또 놀라 노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금수완복도 해야 되고 탄핵도 해야 되고 검사를 탄핵하라 할 때 우르르 몰려가고 이재명 앞에 가서 고기를 조아리고 이렇게 했던 것도 전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을까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 방탄하고 있고 이 돈봉투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도 이재명 쫓아가서 머리를 구신구신거리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정당의 실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서 같은 달 28일과 29일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모두 6천만 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봉투 300만 원 들은 봉투가 20개 그런데 지금 윤관석은 100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자기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꼼수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300만 원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런데 300만 원이다 했는데 윤관석은 법정에서 돈은 받기는 받았다 지금까지는 돈 안 받았다고 부인하다가 받았다 해놔 놓고 이제 1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금액이 적어지면 처벌도 약해지니까 그래서 금액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가 마련한 돈은 박 씨 지금 송영길에 보좌한 박 씨와 이정근 6만 석을 거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박 씨는 또 돈 봉투를 준비하라고 연락한 사람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래구 선배 아니면 이정근 선배 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분이고 어떤 시기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래구 아니면 이정근이다 강래구나 이정근 윤관석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법원을 아무리 봐도 잘 봐주려고 하더라도 명단이 나오고 이 명단은 검찰이 그동안 여기에 송영길의 외통이 등등해서 동영길 사무실 앞에서 회의했던 사람들 출입구 기록들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명의 명단이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출입 기록까지 다 봐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cctv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도박도 못하는 건데 모두가 다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돈 봉투를 주고받도록 지시를 하거나 묵인하거나 또는 거기에 방임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송영길이다 송영길 당선을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주의에서 자기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돈 봉투를 돌리는 세력 같으면 이건 선거를 하나 마나 민주주의 하나 마나 그런다는 없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 하고 과함 지르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리 문 닫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 돼 정당도 아니라 패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생각이 된다는 게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 발휘는 150명이면 된다 그렇게 김용민이 그렇게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국회에 가서 악수를 내미니까 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만 두셔야죠 하는 게 이런 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을까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해두고 깝죽거리고 있으니까 국회가 지금 저런 개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남국 황우나 할 것 없이 그동안 말하자면은 금수완박에 앞장섰던 자들이고 여기에 박영순 박정 박정은 친중파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백혜련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다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처벌받아야 되고 심판의 대상이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수완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인물들 이름이 여기 다 있네 그 참 신기하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돈봉투점이야 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는 뻔뻔한 범죄 집단의 클라스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봉투는 아무 죄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가 아니 그게 무슨 중요한 범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게 이제 송영길이다 그러니까 송영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돈봉투 받는 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다고 하니까 이들이야말로 전부 다 정치 생명을 빨리 끝내줘야 된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와서 버글버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남발하던 더불어돈봉투당 검찰 독재 때문이 아니냐 세상에 도둑 잡는 검찰에게 독재라고 하는 인간들이 돈봉투를 돌렸다니 정말 코미디다 코미디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나와서 그렇게 앞뒤이 떠들던 인물도 이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투명하다고 고함을 지르는 인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명을 포함해서 이재명까지 모두 다 퇴장해라 이 정당도 아니다 아직도 이 정당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찰로로 씹니다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 선 integrated tim 진출라고 합니다 선정자 선정자 선정 descrip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